뭔지를 보세요. 1번부터 볼게요. 1번에 한번 보시면 갑은 자기 소유 토지를 의뢰하게 매도하면서 계약금 동그람 쳐요. 항상 이 문제가 뭘 물어보는지를 꼭 파악하셔야 사이클이 돌아갑니다. 계약금을 수령하겠다. 다음 중 틀린 것은 되어 있는데 1번에 갑은 뭐라고 되어 있어요? 갑은 을에게, 을이 중도금을 지급하기 전이죠. 수령한 계약금 배액을 상환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교부자가 누구예요? 을. 수령자가 누구예요? 갑. 그럼 갑은 배액을 상환하면 되죠. 2번 갑의 해제권 행사는 계약금 배액 상환 제공과 함께 하여야 된다. 우리가 보통 뭐라고 하죠? 교부자는 포기하면 되죠. 그럼 해제 의사만 하면 되는 거죠. 그런데 수령자는 해제에다가 플러스 뭐 들어가야 돼요? 배액이 들어가야 돼? 안 들어가야 돼? 들어가야죠. 안 만든다고 해서 공탁까지 할 필요는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3번이 정답이에요. 공탁을 하여야 교륙이 발생한다 그랬죠. 1번은 3번이 정답이 됐어요. 4번 배액 상환을 받은 을은 계약금 이상의 손해가 생긴다 하더라도 뭐는 안 된다? 손해배상 청구할 수 없다. 옆에다 뭣도 안 되죠? 원상회복도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안 된다. 그래서 해약금 해제는 원소가 없습니다. 원상회복과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도록 되어 있죠. 5번 의뢰 규칙 사이로 계약이 해제가 되면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한다는 특약이 없네. 위약금 특약이 없다 보인가요? 그럼 위약금 특약이 없으면 계약금을 몰수할 수 있다? 없다? 몰수할 수 없다 그랬죠. 위약금 특약이 있어야 계약금을 몰수할 수 있는 거고 위약금 특약이 없으면 실제 손해를 입증해서 그 손해를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 정답이 되는데 꼭 좀 계약금 문제는 기억하셔야 돼요. 그다음에 2번도 계약금에 관련된 문제죠. 한번 봐보세요. 2번도. 올해 계약금은 반드시 나옵니다. 정말로 올해. 작년에 배정이 안 됐어요. 매년마다 나오다가. 자, 먼저 2번. 해약금이라는 거 보인가요? 교부자 포기, 수령자 배액 상환, 오른 거 틀린 거, 틀린 거. 1번 교부자는 2번 수령자, 교부자가 해제할 경우 해제권을 행사하면 당연히 계약금 포기가 되는 것이나 수령자는 반드시 현실적으로 배액을 상환하거나 배액의 이행 제공이 있어야만 해제할 수 있다. 그냥 써놓을까요? 그냥 써놓으시다. 공탁은 필요 없고요. 자, 이행착수 전까지만 가능하다 그랬죠? 그럼 이행착수가 여기 보니까 준비다 그러면 돼, 안 돼요? 준비만으로는 부족하다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항상 애월하는 게 밑에 나와 있긴 하지만 토지, 거래, 허가를 얻었다라고 한다든지 또는 뭐가 들어갈 수 있어요? 소송을 제기했다라고 하는 거죠? 요것들은 판례를 뭐라고 하냐면 준비로 보는 거야. 즉 이행착수가 아니다. 이행착수가 아니죠. 그럼 이행착수가 아니니까 해약금 해제가 된다, 안 된다. 해약금 해제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3번 해약금에 의한 해제를 할 경우에 원상회복 발생할 여지가 없으며 손해배상 청구할 수 없다. 정확히 옳은 질문이죠? 좀 조심을 해야 되는 거고. 4번 당사자 간의 해약금 약정을 하게 되면 해약금 해제가 됐어요. 그럼 채무불리행에 의한 뭐가 있죠? 법정 해제권. 그러면 해약금 해제와 법정 해제는 서로 영향을 미쳐요, 안 미쳐요? 안 미쳐. 그럼 해약금 해제도 할 수 있고 채무불리행이 있으면 법정 해제로도 해제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런데 없다라고 했으니까 틀린 지문이 된 거예요. 그래서 2번은 4번이 정답이 됩니다. 서로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5번. 토지거래 허가를 받지 않아 보인가요? 토지거래 허가 보이죠? 그럼 토지거래 허가를 받았던, 허가를 받지 않았던 그건 상관없어요. 토지거래 허가가 나오면 무조건 밑을 봐. 해약금 해제가 된다, 안 된다, 된다, 가능하다 그러면 맞는 지문이에요. 토지거래 허가를 받아도 이행착수가 아니에요. 토지거래 허가를 안 받아도 이행착수가 아니라고. 그럼 해약금 해제가 된다, 안 된다, 된다. 그렇게 정리하면 되죠. 4번이 정답이었어요. 3번. 임차인의 지상물 매수 청구권 동그라미. 지상물 매수. 관한 설명 중 오른 것 틀린 거예요? 오른 것 동그라미. 1번. 매수 청구 대상이 되는 지상물은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신축한 거에 한장한다. X죠. 임대인의 동의를 받거나 매수한 것은 부속물을 의미하는 거니까. 2번. 임차인이 지상물의 소유권을 타인에게 이전해 버렸어요. 임차인이 소유권을 이전했다고 하는 건 임차인 소유 아니죠. 그럼 당연히 지상물 매수를 행사할 수 없어요. 3번.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계약에 갱신을 청구하지 않더라도 보인가요? 갱신 청구하지 않았어요. 그럼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임차인은 지상물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단 말이에요.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갱신 청구가 일단 들어가야 되죠. 4번. 임대인의 해지 통고 동그라미요. 나가주세요. 해지 통고 그럽니다. 그럼 기관에 정함이 없으면 당연히 임차권은 소멸이 되는 거고요. 해지 통고하더라도 지상물 매수는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다만 뭐는 안 된다? 갱신 청구할 필요가 없는 거죠. 갱신 청구권이 없지만 매수 청구는 된다, 안 된다? 된다. 그래서 오른 거 틀린 거고요. 그다음에 5번에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의 임대차 기간이 만료되면 임차인이 지상물 건물을 철거하기로 약정했다 하더라도 그 약정은 유효, 무효, 무효라고 되어 있죠. 무효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답은 2번인가요? 2번이 정답이 됐네요. 3번에 2번인데 지문들 잘 바꿔서 기억을 하셔야 돼요. 거꾸로, 역으로. 4번에 부속물 매수 청구, 옳지 않는 걸 찾으라 그랬어요. 1번에 보면 임대차 계약이 임대인, 채무불리행 동그라미요. 이건 차인 몇 개예요? 2기가 연체한 거죠. 그럼 부속물 매수 여기다 또 쓸까? 지상물 매수.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부속물이나 지상물을 같이 기억을 하고 계시면 좀 좋죠. 2번 임차인이 부속한 물건이 임대, 목적물의 구성 부분이 됐다라는 거 보여요? 그럼 구성분이 됐다는 건 부합된 거죠. 한 몸뚱아리 된 거죠. 그럼 뭘로 가야 돼? 비용상환청구권이 문제되나 끊고요. 부속물이 독립한 물건 동그라미. 독립한 물건일 때는 뭘로 간다? 부속물 매수 청구권에 문제가 된다. 독립성이 있느냐, 독립성이 없느냐에 따라서 비용상환이냐, 부속물이냐 이게 갈리는 거죠. 3번 비용상환청구권에 관한 규정은 강행귀정의 의무예요? 의무. 그러나 부속물 매수는 강행귀정. 맞는 거죠? 4번 건물 임차인이 자신의 비용을 들여서 증축이라고 써져 있죠. 그리고 증축이 나왔는데 옆에 독립성이 인정되지 않음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렇게 멘트를 안 줍니다. 시험에서는. 증축이라고만 나오지. 그럼 멘트를 안 준다고. 그럼 독립성이 없는 거지. 그럼 부속물로 가, 비용으로 가야 돼. 비용. 그러면 독립성이 인정되지 않음을 임대인 소유로, 임대인 소유로 귀속시키기로 했네? 그럼 임대인 소유로 귀속시키기로 했다면 이건 비용상환청구권을 스스로가 포기한 거죠. 포기한 거잖아요. 그러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차인에게는 부속물 매수청구는 인정되지 않지만. 여기 맞네. 그런데 유익비 상환청구는 인정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왜? 포기했으니까. 포기했으니까. 이무규정이잖아요. 그래서 4번이 정답이 됐어요. 4번은 4번이 정답. 5번 부속물 매수청구권 행사할 경우 임차인은 그 부속물에 관한 매매 대금을 지급할 때까지 동시 이행 동그라미, 이행 거절을 할 수 있다, 없다? 있다라고 하는 거. 그다음에 5번. 점유보호청구권 보이죠? 이게 물권적 청구권에서 점유권의 귀한 청구권이에요. 오른 것을 문거라고 했어요. 읽히어 점유를 방해받은 점유자는 방해 제거, 밑자 동그라미,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나 손해의 배상을 청구하려면 방해자에 뭐가 있어야 돼요? 고의나 과실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물청은 고의과실을 요하지 않죠. 손해의 배상은 고의과실이 있어야 되죠. 이건 맞는 질문이고 니은, 점유를 방해받을 염려자 동그라미죠. 염려라는 것은 심해 가능성이거든요. 지금 심해된 게 아니고 심해될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방해, 예방, 과가 아니에요. 과는 엔드 개념이거든요. 예방과 손해의 배상, 담보가 아니라 여기가 또는 해야 돼요. 또는. 이 방해, 예방, 청구권은 둘 중에 하나만 돼요. 두 개가 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제가 한번 힌트를 주면 밋밋, 또는 그래요. 그럼 밑이란 건 엔드, 엔드, 오하리죠. 이건 둘 다, 둘 다, 둘 중에 하나만. 그럼 여기는 뭘까? 여기는요. 반환 및 손해배상. 여기는 방해 제거 및 손해배상. 여기는 방해 예방, 또는 순서잖아요. 순서, 밋밋 또는 밋밋 또는. 여기가 또는이 나와야지 과가 나오면 안 돼요. 그래서 틀린 질문이에요. 자, 점유권에 대한 사기. 사기는 점유물 반환 청구권 행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반드시 뭐 해야 된다? 침탈. 그래서 이건 옳은 거네. 자, 니을. 점유자가 침탈을 당한 경우에 침탈자. 오, 선의 매수자로부터 보인가요? 여기에 행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선의 전득자에게는 점유권에 대한 건 안 됩니다. 소유권에 대한 건 되지만. 그래서 기역과 디귿. 2번. 자, 그래서 5번은 2번이 정답이 됐어요. 자, 그다음에 부동산 물권에 관한 것들인데요. 등기 조심해야 돼요. 자, 1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가회 저당권이 설정된 의뢰 토지가 수용이 됐어요. 그럼 수용은 등기 없이도 당연히 소멸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수용을 됐는데 반전이에요. 수용의 개시일까지 보증금이 지급됐어요, 안 됐어요? 안 됐고 보증금이 공탁되지 않았어요. 그러면 소유권이 넘어간 거야, 안 넘어간 거야? 안 넘어간 거야. 그럼 이 저당권은 소멸한다, 안 한다? 안 하는 거예요. 원래 수용당하면 수용되는 토지에 붙어있는 권리는 모두 소멸하는 게 원칙이지만 아직 보상금이 지급되지 않았죠? 그럼 소유권이 이전된 게 아니거든요. 그럼 소멸되지 않아요. 여러분들 법원에서 경락을 받을 수 있죠, 경락. 경락을 받았는데 경락대금을 지금 지불하지 않았어요. 그럼 소유권이 내 건가요? 아니에요. 경락대금이 지불되고 완납되어야 소유권이 등기 없이도 넘어오는 거야. 그래서 얘는 소멸된다, X. 그래서 6번은 1번이 정답이 됐네요. 2번 공유물, 토지 분할. 형성 판결이죠. 형성 판결은 등기한다, 안 한다? 전이더라도 물권변동이 발생한다. 이행 판결은 등기해야 되고 공유물 분할 판결, 형성 판결은 등기 안 해도 되죠. 여기 나왔네. 여기. 자, 매매네. 값이 을, 매매, 매매, 매매 보여요? 매매가 됐는데 매도자가 소유권 이전 등기를 안 해줬나 봐요. 그럼 매수자가 매도인을 상대로 뭘 청구한 거야?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 소송을 제기해서. 승소 판결 받았죠? 무슨 판결? 이행 판결은 등기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그러면 판결이 확정되면 즉시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은 아니다. 등기를 해야 되니까. 등기해야 되니까. 자, 4번 공시법에 나왔을 것 같아요. 복구가 심히 곤란할 정도로 포락됐다가 다시 밀물설물에 의해서 성토가 됐나 봐요. 그 바닷가에 있는 땅이 바닷물에 잠겨버렸다니까. 그럼 소유권은 상실된 거죠. 그런데 밀물설물에 의해서 다시 성토가 된 거죠. 그럼 기존의 소유권이 회복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누구 거예요? 누구 거? 북각구로 가는 거야, 그거. 제 말 이해되죠? 자, 바다가 세요, 파도가. 바닷가에 놀러 갈 길이 있으면 빰을 한번 맞아봐요, 바닷물에. 자, 5번. 갑이 그 소유 토지를 을에게 매도하고 이전 등기를 해 준 뒤 사기를 이후로 매매 계약을 적법하게 취소했습니다. 그럼 을은 등기 말소가 되기 전이더라도 말소되기 전이더라도 매매가 됐어요, 을에게 사기였어요, 집이 넘어왔죠? 취소했죠? 그럼 뭐라고 했어, 제가? 무효, 취소, 해제, 해지, 당연복귀. 그럼 소유자가 누구요? 과학. 말소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럼 이건 물청이죠. 물청에 의한 것은 소멸시에 걸리지 않는다고. 그래서 옆에다가 당연복귀라고 쓰시면 되고요. 이건 물청이에요. 그럼 소멸시에 걸린다, 안 걸린다? 소멸시에 안 걸린다. 소멸시 X. 7번 가볼까요? 갑은 자신의 아파트를 을에게 매각하고요. 을은 자신 앞으로 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지 않 채 병에게 다시 전멸을 냈습니다. 갑을 병 보인가요? 중간 생략 등기. 오른 거 틀린 거? 틀린 거. 1번. 갑을 병 당사자 전원의 합의가 있다면 병은 갑에게 자신의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직접 청구한다는 말이에요. 2번 부특법에 중간 생략 등기 금지 규정이 있다, 없다? 있다. 이건 단속 규정이 됩니다. 3번 중간자 을. 을의 등기 청구권 소멸한다, 안 한다? 안 한다. 보이시죠? 4번 을이. 양도했네. 양도 보이죠? 그럼 끝을 봐. 없다 해야 돼. 있다네? 그럼 뭐요? 틀렸어. 안 읽어도 알아. 4번. 5번 중간 생략 등기가 이루어진 경우. 이미 이루어졌네? 그렇죠? 그럼 합의 없다, 안 따져. 안 따지고. 말소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유효다, 무효다? 유효다. 이미 이루어져 버렸으니까. 이미 이루어져 버렸으니까 유효가 되죠. 4번이 정답. 자, 등기 추정력인데 한번 다음 주 와서 봐야 될 부분인데 잠깐만 읽어봐요. 1번 등기가 되어 있으면 아마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았을까라는 추측이잖아요. 여기 8번에 등기된 권리 명의자에게 추정된다, 안 된다? 된다. 2번, 보존등기네. 보존등기 보여요? 최초로 하는 등기잖아. 공식법 시간에 배우잖아요. 그런데 건물을 신축한 게 아니라는 거야. 그럼 건물의 소유권, 보존등기 명의자가 나 건물 지은 적 없어. 그럼 추정력 깨지, 안 깨져? 응, 깨지죠. 인정된다 그러면 안 되지. 자, 그래서 8번에 2번. 등기 추정력은 답이 보이는 애가 가만히 보면 손을 들어요. 쫄아가지고. 농담이 아니고 진짜로. 안 맞아, 앞뒤가. 이런 경우가 있거든요. 자, 명의자가 사망하기 전에 그 등기가 이미 있었네. 그럼 원래 죽은 사람이 등기 청구 못 하잖아요. 그런데 아버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매매를 해놓고 돌아가셔버린 거야. 그럼 이걸 우리가 무슨 등기라고 하죠? 상속인에 의한 등기 신청이라고 하잖아요. 이거 상속등기 아니에요. 아버지가 해야 될 등기를 상속인이 대신해 주는 거야. 그럼 아버지 이름으로 들어가겠지. 매도인, 아버지. 돌아가셨지만. 매수자, 을. 이건 유효다, 부효다? 유효인 거예요, 이건. 어느 부동산의 등기가 격려되어 있으면 원인이 적법하게, 절차가 적법하게 이루어졌다고 추정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다음에 5번에 전 소유 명의자가 실제하지 않는다. 제가 예를 들었던 게 뭔지 아세요? 뽀로롱. 아니, 현재 없는 애야 뽀로롱이라고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는 눈빛이요. 뽀로롱 누군지 몰라요? 그 옆집에 사는 애라니까. 걔가 뽀로롱이 악언가? 펭균인가? 펭균? 아, 뽀로롱. 뽀로롱이니, 뽀로롱이지. 그 펭균이에요, 뭐예요, 걔가? 펭균이에요? 그러면 아무리 뽀로롱을 좋아한다 하더라도 뽀로롱 이름으로 하겠냐고. 실제 존재하지 않는 사람 이름으로 등기가 돼 있으면 추정력이 나오겠냐고. 안 나오지. 이걸 뭐라고 해야 다른 말? 우리는 허무인이라고 해요, 허무인. 존재하지 않는 사람. 추정력 없어요? 자조자묘, 타조자묘 상식으로 한번 때려볼래요? 이 정도는 상식이지, 껌이죠, 그렇죠? 8번에 2번. 자, 틀린 거 1번. 정답이네. 무주물 선전 보여요? 이것만 빼. 이건 요건이 아니다. 틀린 거거든요. 9번은 1번이 정답인데 나머지는 알아야 돼. 이게 동산이 길거리 지나가다 보면 무주물이 있잖아요. 주인이 없는 물건. 그걸 점유할 때는 내가 가지려는 의사가 반드시 있어야 돼요. 소유의사가. 그래야지. 여러분들 낚시할 때에 잡아먹어야 되겠다 하고 낚시하는 거 아니요? 자, 소유의사가 있어야 된다니까. 가고 싶구나. 자, 자주인지 타주인지 알 수가 없어. 그럼 뭘로 가요? 자주로 추정하잖아. 그렇죠? 그다음에 피의 상속이 누구예요? 아버지의 점유가 타주였나 봐. 그러면 상속인도 뭐예요? 타주요. 상속은 새로운 권한이 아니거든. 그다음에 물건을 매수하여 점유하고 있는 매매가 무효임을 모르고 모르는 매수자. 그럼 자주 타주. 자주 알면 타주. 돌려줘야 되니까. 타주 점유자가 새로운 권한이 뭐냐 하면 매매. 임차인이요. 여기 임차인. 임차인이 그 땅을 사버린 거예요. 집을. 그럼 뭘로 바뀌는지. 자주점유로 전환되죠. 그때부터 자주점유로 전환된다. 새로운 권한. 임차인 그 집 산 거예요? 정답은 몇 번이였어요? 1번. 자, 10번. 옳은 걸 찾으라고 했는데요. 답이 두 개예요, 이게. 자, 무과실은 추정돼야 안 돼? 옳은 걸 찾으라고 그랬어요? 2번. 선의 점유자가 본권의 관소에서 폐소했잖아요. 폐소가 아니라 소, 재기시부터 악의로 전환되는 거야. 선, 악, 주, 소. 선, 악, 주, 소, 소. 그 다음에 선의 점유자는 과실을 수치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10번은 3번. 소유의사가 없는 점유자가 뭐죠? 타주 점유자가 선이네. 선타죠. 그럼 선타는 뭘로 가요? 손에 전부를 배상한다. 4번까지 정답이에요. 그래서 3, 4번이 정답이 됐고요. 악의 점유자도 비용을 청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없다가 아니라 있다. 그래서 틀린 질문인데 다음 주 오면 제가 점유 추정료 있잖아요. 등기 추정료. 그거 보고 점유권, 소유권 볼 거거든요. 그렇게 알고 계시면 돼요. 다음 주 늦으면 안 돼요. 아침부터 이걸 할 거니까 알겠죠? 원래 아침부터 하긴 하지만. 정답 이거 아시겠어요? 지배가 다시 확인하시라고. 오늘 여기까지 합니다. 고생들 하셨어요. 수고하셨습니다. 고생들이 아니잖아요. 똑같이 해줘요. 감사합니다.